꼬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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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우야 이 새끼 아우는 니가 느끼나? 꼬옥이 꼬옥이 우리 이 점점은 거 좀 관찰하고 안돼 안돼 우리 결이 다이어트 한 중이었어 꼬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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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옥 꼬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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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가 밀려놔 버렸어 노루 먹었으면 가시지요 연희 옥에 노루가 좀 가시지요 먹었으니까 옳지 미안한데 노루 니가 좀 비껴줘 연희가 못 오니까 연희 아침 먹으러 왔구나 새벽에 미덕이하고 새끼들이 와서 먹고 화분에서 놀고 그러고 새끼들은 태양강 있는 쪽으로 갔는데 연희가 왔어요 연희가 오니까 미덕이가 이쪽으로 왔어요 둘이는 정말 친한 것 같아요 너루 잘 잤어? 미덕이 새끼들 안 쫓고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새끼 한 마리는 여전히 아까 있던 자리에 앉아있고 잘 잤어? Senti 일단 해주시잖아요 이제 ребят 정리해 Prob Journey Players 본 짓는 아이... ToChase 끝 끝 끝 끝 끝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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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릇도 왔어? 도대체 도대체 따라다니냐? 그 소리가 안 좋아. 연희도 없구나. 네가 소리내는 이유가 있었구만. 연희는 살길을 지켜주잖아. 머리가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두고편을 들 수도 없고. 아무튼 아저씨는 일본은 미덕이다. 네가 늦게나? 여기서 먹고. 연희는 이리와. 연희는 나중에 줘요. 사일 좋게 지내. 사일 정리하지 말고. 연희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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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순덕이 많이 먹자 옳지 등치 좀 키우자 등발 좀 키워 많이 먹어 아저씨가 응원할게 화분 사이에 잘생겼어 넌 너네 아빠같이 생겼어 너 보기만 해도 아저씨는 기분 좋고 너네 아빠가 생각나 등치 좀 키워갖고 너네 아빠처럼 좀 룸룸해져 알았지? 우리 순덕이 쉬어라 저감이 이렇게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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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다시 한번 타보자 백두산을 목표로 바퀴가 커서 그런가 보다 엄마 해피 가지 말고 아이고 잘하시네 돌아오세요 뜨거운 게 진짜 좋아 죽네 아주 순덕이 좋아 죽네 좋아 죽어 네 다시락 손닭이 난리가 났어. 여러분 모습 처음 보네. 손닭이 난리가 났어. 여러분 모습 처음 보네. 순덕이가 개달의 나무 꺾어놨더니 굿이 났어. 굿이 안에 들어가서 비비고 아주 행복해하고 있어요. 개달의 나무가 고양이들이 좋아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달의 나무 꺾어놨어요. 개달의 나무 꺾어놨어요. 개달의 나무 꺾어놨어요. 각종 하나 кажется, 천천히 먹겠습니다. 이거 좀 더 sketcheslvain요? 헉! 굿을 두고esters 비닐으로 만들어줄게요. 일찍 썰어줍니다. 마음이 잃어버렸네요. 집사2장 집사2장 야옹 두 번에 왔다 갔지? 너 어제 해백에 두 번 왔다 갔지? 벌써 삼식이야? 자! 삼식이! 확 땡겨! 고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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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개미가 엄청 많아서 이걸 하나 넣었더니 개미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네. 이사갔나? 중독독이 여러분과 온미가 제일 부담스러운 대목이 순독이와 애들이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런 기운은 없어진 것 같아요. 미더기가 이렇게 밥 먹는 것 봐서는 고기도 양보하고 순더기는 복도 안 했어요. 미더기한테 양보한 것이죠. 손더기와 청초호입니다. 청초호입니다. 손더기와 청초호입니다. 청반남이죠? 청초호입니다. 소촌이 몇 개씩 읽는 것 같아요. 청초호도 1편 아저씨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느냐? 비 온대. 얼른 먹고 가. 자, 오늘은 할머니가 우리 결초보은이들 간식을 주고 계셔요. 근데 결이하고 보은이는 가까이 와서 받아 먹은데 처초는 이렇게 멀리서 처초 한번 불러보실래요? 서초야. 서초야, 안아. 이리와. 우리 결이가 먹어버려요. 우리 결이가 먹네요. 우리 보은이. 우리 처초는 항상 옆에서. 이렇게 따로 줘야 먹지? 우리 처초는 같이 안 먹고. 아이고. 엄마 보은이가 온다. 보은이, 너는 할머니한테 먹어. 네가 안 와, 보은이. 처초 거 뺏어 먹으러 오잖아. 우리 결이는 쳐다보고 있어요. 비닐에 담아주세요. 우리 결이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앉아가지고 아예 개가 줄어가듯이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우리 결이 다이어트 한 중이었어. 다이어트도 안 되지만. 다이어트 시켜야 돼. 결이 맛있게 먹었어? 자, 우린. 다 그대로 이긴 거 있어. 가슴이 줘. 자, 처초. 처초 하나 먹어. 처초 좀 보은이가 먹어버려. 처초는 아니, 안 먹어요. 살짝 너무 빨리 줘. 약간 새침댁이야. 우리 처초는. 그래, 잘했네. 우리 결이는. 잘했네. 우리 이제. 결이 잘 먹었어? 응. 결이 이리 와. 아이고, 잘 먹었어요. 우리는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너네는 벌써 간식 먹었냐? 가서. 자, 이제. 다이어트 시켜야. jesak. 설탕. 다이어트 시켜야지. 전부. 다이어트 시켜줍니다. 역시. 1. 오, 오, 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